미스터 큐리어시티 입니다 이거는 원래 피아노 치면서 하죠 기타 치면서 제스몰아즈가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거의 라이브나 그런 데서는 피아노를 합니다 상당히 멋있는 곡인데 기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카포는 이제 한 칸에 끼고 한 칸에 끼고 이제 6번을 잡게 되니까 그냥 A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원을 끼고 그냥 A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노래가 하도 높아 가지고 이거를 그냥 빼고 그냥 A로 그냥 원래대로 5번 프레셋에서 잡아서 5번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치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원곡으로 키로 하겠습니다 코드를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 시작이 A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C샷 마이너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E마이너에요 E마이너인데 이게 좀 심심하니까 E마이너 세븐 E마이너 세븐 AD9 코드 텐션 코드죠 자 이렇게 외우세요 이걸 잡아요 그러고선 B마이너 D마이너 A가 다시 갔다가 B마이너 E가 됩니다 혹은 E7 반복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D가 되구요 그 다음에 A가 되구요 그 다음에 C샷 마이너 하고 F샷 마이너 다시 돌아오죠 C샷 세븐이 되죠 C샷 세븐이 되죠 F샷 마이너 F로 때려줘요 F로 B잡고 했다가 1번줄을 내려가고 C샷 마이너 세븐 자 그 다음에 E마이너 잡든지 뭐 E마이너 AD9 잡든지 E마이너 AD9 잡든지 근데 여기서 그냥 E마이너 이니까 그냥 쳐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빼고 치면서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3번 2번 0번 0번 그 다음에 이거는 1번 잡았다 녹게 돼요 B마이너 잡고 그 다음에 1번 소리를 냈다가 2번 소리를 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원래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낼 수도 있죠 AD9을 그렇게 잡으려면 E마이너 세븐 잡았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추법은 그냥 편안하게 치는 거에요 이렇게 치는데 그냥 이게 보면은 이게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I'm yours 제가 추법 가르친 거랑 튕기고 튕긴 다음에 스트로크 그리고 마지막에 맛을 내는 거죠 3핑거인데 이걸로 튕기는데 이걸 1번을 튕기거나 2번을 튕겨요 하나는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